안녕하세요 심지입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집은 방 하나를 거실로 본다면 12평 투룸이 되는 신혼집입니다. 이번 집은 남성분은 요리를 하시는 분이셨고 여성분은 베이킹을 하는 분이라서 주방의 효율을 높이고 베이킹하는 공간이 있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함께 게임을 즐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집도 룸투어를 통한 랜선집들이 시작할게요. 현관 바닥 타일은 주방의 그레이 컬러를 이어서 진한 그레이 컬러의 코일 매트를 깔았습니다. 타일 염력이 크지 않아서 바닥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코일 매트를 포인트가 될 만한 기성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필요한 만큼 잘라서 깔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올 때 한쪽은 신발장이 있고 한쪽은 오픈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신발장과 동일한 화이트 컬러의 가벽으로 여기까지 있는 만큼 비슷한 위치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주방을 조금 더 가려줘서 깔끔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타공판이라 후크를 활용해서 달력을 걸어드렸고 마스크나 택배 뜯을 칼, 가위, 앞치마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걸어두실 수 있습니다. 가벽 뒤에는 분리수감을 깔끔하게 둘 수 있었어요. 신발장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생활공구나 종이백, 장바구니 종류, 청소용품들을 둘 수 있는 자리로 가이드해드렸습니다. 큰 테이블을 둘 만큼의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비워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었어요. 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드신다고 했고 요리를 하는 직업을 가지셔서 요리할 때 서브 조리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홈바 수납장을 뒀습니다. 공간이 무겁게 채워진 느낌이 들지 않도록 화이트 컬러로 했고 다이닝 공간의 문틀이 끝나는 지점의 라인과 현관이 끝나는 라인을 맞춰서 배치했습니다. 통행은 불편하지 않고 또 서브 조리대로 사용하기 충분히 편한 간격으로 배치해드렸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는 식품과 간식, 영양제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매일 먹고 있는 영양제는 이렇게 도어에 부착형 정리함을 붙여줬습니다. 주방 발매트도 바닷가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활용했고 제가 이사 전집부터 이사 후에도 튼튼하게 사용하고 있는 식기건조대를 제안드렸고 음식물이 묻은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싱크대 거리용으로 쓰레기통을 하나 뒀습니다. 비닐을 씌워도 밖으로 보이지 않게 거치할 수 있어서 깔끔해 보이고 사용하기 편한 뚜껑입니다. 그 외에 싱크대 상화보장 정리는 제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수정해드렸고 반복해서 영상으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정리를 위해 구매한 선반과 정리용품들은 구매목록을 정리하는 포스팅에 공유해두겠습니다. 여긴 거실이 따로 없지만 미다지문이 오픈되어 있는 이 공간을 거실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보다 작은 크기였고 주방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이닝룸이자 베이킹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름이 100cm의 원형 테이블을 뒀는데 의자의 위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4개의 다리보단 하나의 기둥으로 된 식탁을 골랐어요. 원목 의자 3개를 믹스 배치했고 특히 이 의자는 착석감이 되게 편합니다. 원형의 식탁 테이블인 만큼 여기 여백이 생기거든요. 장스탠드를 하나 둬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흰색 벽지와 흰색 커튼 사이에서 분재감이 있을 수 있도록 화이트 컬러보다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신발장 바로 옆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가리개 천을 활용해서 깔끔해 보이고 조명을 켰을 때도 무드를 만들기 좋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필루엘 광파형 주방 수납장을 두 개 나란히 배치해서 베이킹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식탁 테이블과 달리 좀 서서 사용하기 편한 높이라 충분히 베이킹 공간으로 활용하기 편합니다. 주방에 두기 예매했던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여기 뒀고 전자레인지 선반을 하나 더 추가해서 남는 공간도 트레이드를 넣어둘 수 있게 활용했어요. 하부에는 오븐을 비롯한 베이킹 용품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베이킹할 때 끌고 다니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도 자리를 마련했고 베이킹을 하다 나오는 쓰레기나 식사를 하다 나오는 쓰레기를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지만 바로 버리기 편한 위치에 뒀습니다. 커피 머신도 여기에 함께 올려뒀고 플러그형 인덕션도 실리콘 매트부터 깔고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지나가는 배관 때문에 가구는 이쪽으로 붙였고 여기 남는 여백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 틈새 수납을 넣어서 베이킹 용품을 더 수납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에어컨이나 인덕션, 요거트 메이커 등을 꽂아서 사용하는 멀티탭도 여기 가구에 고정을 해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창문은 채광이 잘 되는 쉬폰 커튼과 우드와 잘 어울리는 옐로우 플라워 패턴의 커튼으로 밝지만 따뜻한 포인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 동선을 위해 가구를 한쪽으로 배치해서 이쪽 벽면이 조금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드가 믹스된 공간인 만큼 우드가 포인트가 되는 시계를 걸어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큰 이 방은 거실이자 옷방, 컴퓨터 방으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두 분은 함께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나란히 앉길 원하셨는데 두 개의 책상으로 다리가 8개가 있는 것보다 긴 책상 하나로 다리가 4개만 있으면 중앙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자로 양쪽을 호환하기가 편하고 하부가 조금 더 깔끔해 보여서 답답한 느낌을 줄여줍니다. 더구나 하부에 선반을 추가해서 본체와 공유기, 멀티탭 보관함 등을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책상 하부가 깔끔하게 가려지도록 측면에 가리개 천으로 가렸습니다. 화장대를 따로 두지 않고 책상에서 화장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화장실과 가까운 이 자리에 기초 스킨케어나 화장품들을 정리하고 여기 메이크업할 때 쓸 실 탁상 거울을 추가해서 화장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제 서랍에 칸막이 서랍 트레이를 활용해서 메이크업 용품이나 기타 뷰티 용품들을 정리하기 편하도록 했습니다. 남는 공간은 컴퓨터와 관련된 용품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쇼파도 원하셨지만 좁은 공간에 맞춰 작은 쇼파를 넣는다면 공간은 공간대로 좁고 쇼파는 소파대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사를 가면 다시 활용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집을 더 넓고 쾌적하게 쓰고 나중에 제대로 된 소파를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대신 컴퓨터 의자가 헤드와 팔걸이가 있어서 앉기 편하고 등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뒤돌아서 안락의자처럼 쓸 수 있게 TV를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TV에 연결하는 게임도 즐기기 때문에 컴퓨터 의자를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책상과 비슷한 색감의 화이트와 베이지로 믹스된 의자를 골라드렸습니다. 풋수틀만 하나 추가를 해도 TV를 볼 때 다리를 올려두고 좀 더 편하게 의자에 기대 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풋수틀은 평소에 책상 하부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TV를 올려둘 화이트 수납장은 TV보다 가로로 넉넉한 크기로 구성했고 가구를 벽에 붙이지 않고 여백을 띄워서 여기는 청소기를 깔끔하게 둘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연결해서 쓰는 게임기와 관련된 물품들이나 의약품, 작은 생활용품들은 서랍에 트레이를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편하고 선반이 있는 자리는 청소기 가까이 있는 청소용품들 여기는 거실에서 활용하는 홈트, 운동과 관련된 용품과 책이나 노트들을 보관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가구를 이사 올 때 가져온 이 옷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서랍 쪽은 시계나 선글라스, 벨트와 같은 패션 잡화 용품들을 보관하고 하부에도 가방이나 모자를 넣어둘 수 있는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랭거를 하나 추가해서 입었던 옷이나 벗어둔 잠옷, 드는 가방들을 편하게 걸어둘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드렸고 갖고 있던 서랍 옷장과 거울옷장으로 자리가 부족해서 이쪽 벽에 보일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까지만 옷장을 배치해 두고 남는 여백을 최대한 확보해서 철제 선반을 넣었습니다. 계절 지난 옷을 기존의 압축팩에 보관하고 계셨던 걸 그대로 넣어뒀는데 옷걸이봉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겨지지 않게 옷들을 걸어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계절 지난 옷이나 짐을 보관해 두는 자리로 활용하면 침대 벙커에 수납을 할 때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가릴 수 있도록 압축봉에 가리개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단색의 민트 그리고 이 방 창문에는 체크무늬의 민트로 통일감을 주면서 산뜻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방은 여름동안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커튼이 양쪽으로 설치됐지만 에어컨을 쓰지 않을 때 빼두면 조금 더 깔끔하게 커튼을 쳐둘 수 있습니다. 보일러 스위치 때문에 확보된 옷장 옆에 여백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과 가까워서 빨래 바구니 햄퍼를 뒀고 헤어용품들과 면도기, 드라이기를 사용하기 편하게 뒀습니다. 드라이기도 콘센트를 꽂아둬서 바로 꺼내서 쓰기 편하고 특히 거울을 보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옷장 거울을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사용하시고 나면 편하게 그냥 올려 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백에 공기청정기를 둘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됐습니다. 옷장 옆면에는 월포켓을 하나 걸어서 우편물을 보관하거나 TV 리모컨이나 에어컨 리모컨을 넣어두는 자리로 문 입구에 뒀더니 방을 들어오면서 바로 작동을 하기 편합니다.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 바로 옆에 햄퍼가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지만 이렇게 젖은 수건은 바로 넣기보다는 걸어서 말렸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드 행거를 문에 부착해드렸습니다. 화장실 발매트도 바닥이나 문의 컬러와 비슷한 계열의 컬러로 어색하진 않지만 포인트가 되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화장실은 공사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했고 침실 조명은 따뜻한 주백색 컬러의 조명으로 했습니다. 원룸에서 사용하고 계셨던 침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원래는 큰 거울에 화장대가 연결된 침대였는데 현관에서 정면으로 큰 거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울은 제거를 하고 하부에 있던 선반은 방향을 돌려서 이쪽 편으로 수납을 쓸 수 있게 활용해드렸고 다시 제가 침대와 연결을 해드렸어요. 침구는 밝지만 따뜻한 컬러로 새로 구매를 하셨고 헤드보드 위에 멀티탭을 올려두고 충전선들을 양쪽으로 사용하시기 편하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좁은 방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줄이려고 암막커튼은 플레인 화이트 컬러로 골랐지만 100% 암막커튼입니다. 수납형 침대라 서랍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세탁실 문을 가는 통행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침대를 배치했고 이사갈 때 아니면 굳이 꺼낼 일이 없는 물품들 위주로 벙커 수납을 활용했습니다. 침대 하부에 남는 여백에는 통행이 가능하고 수납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슬림한 수납장을 뒀는데 침대 컬러와 비슷한 우드 컬러로 뒀습니다. 아치형의 도어가 장식적인 느낌을 줍니다. 화장실과 가까워서 화장실로 가져가는 여분의 생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수납장에 전선 홀이 있어서 멀티탭을 안에 넣어둘 수 있었고 캔들 워머나 시계, 워치 충전기 등과 같은 선들을 깔끔하게 안으로 넣어둘 수 있게 됐어요. 여기는 침대에서 바라볼 때 상쾌한 기분이 들 수 있는 자연 포스터가 들어간 액자를 뒀습니다. 그리고 침구와 비슷한 컬러의 조화, 장미를 유리화병에 꽂아뒀어요. 두 분 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졌다고 하실 만큼 필요로 하는 공간을 갖춰 로망을 실현시키는 집이 됐습니다. 오히려 저를 항상 더 많이 챙겨주시고 기분 좋은 표현들로 힘이 되어주시는 의뢰인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정말 더 정성을 다하게 되고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씩이지만 늘어가는 구독자와 또 좋아요, 댓글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미소 지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집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